저희 키워드가 유력 정치인이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인천의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의 사건, 인천의 전세사기 사건의 사기꾼. 이 사람이 실명이 나왔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랑 동해 개발을 같이 했더라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밑줄 좀 볼까요. 원래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 모 씨 사기꾼. 그런데 이 사람이 2017년부터 돌연 동해 ECT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관광도시기발사업자로 변신을 했더라. 그래서 당시에 최문순 강원지사랑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동해는 무슨 돈으로 한 거냐.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거 결국 우리한테 갖고 간 돈 여기다가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최문순이라는 실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건 김관옥 소장님. 일단 최문순 당시 지사가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범의가 있었는지 범행을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거를 알았냐 몰랐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사기가 벌어지는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잖아요. 2017년이면 거의 6년 전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지금 전세사기를 했을 때라고 보기 어려운 전의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최문순 씨 얘기가 나오고 유력 정치인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약간 의아해요. 왜냐하면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이 사업이 실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전세 피해자들이 돈이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연루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문순 씨 얘기가 이름이 나와도 무방하고 사실상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관성은 거의 없고 양해각서라는 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타당성 조사의 어떤 그 정도 수준이지 사실상 사업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연루시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뭔가 좀 책임을 넘기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최우선시되어야지. 여기서 과거에 그 사람이 누구랑 친했다. 그것이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지금도 경매 유예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검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사람 자산가가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자산부터 동결하고 그거를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 나온 돈으로 보증금들을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일파 만파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빌라방 사건이 작년 12월에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때 전수조사 했었어야 돼요. 지금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전수조사 안 하고 계속 흘러와서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모든 거에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실명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사건들과 어떻게 수습할지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수철 원장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 남 모 씨라는 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나 규모가. 왜냐하면 전세 사기 건수가 약 3천여 건에 이르니까 결국은 그 돈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동해에서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관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선의와 악의로 되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약간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쟁점은 뭐냐 하면 정치권 인사들이 뒷배가 되거나 옹호하거나 또 이렇게 도와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모 씨가 어떤 파워 리더상 수상식해서 김혜재 의원에게 상을 주기도 하면서 또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보니까 동해에서 또 이렇게 6,700억이라는 거액의 사업권을 따냈다고 하니까 그런 관계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문제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김관옥 소장님 짧게. 네, 짧게. 전수조사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금융기관에 이 사람들이 다 돈을 융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사실상 많은 경우에 융자를 받는 경우는 이런 것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하라는 얘기고 저는 이 부분에도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융자를 먼저 내주고 그거를 예컨대 먼저 이제 자기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권리를 삼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몇 개나 지금 전세를 내놓고 있다는 걸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요. 이 금융기관들은. 이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변호사님. 아까 김혜재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조선일보 기사는 정말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파우리더 그 대상. 그런 것들은 보통 사업가들이 자신의 신분세탁을 위해 많이 활용하는 시상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상 준다고 하면 다 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강기훈 의원도 그때 당시에 의정대상 받았어요. 그런데 강기훈 의원 이름은 딱 빼고 김혜재 의원 맡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당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김관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빌랑 얘기가 나온 지 벌써 4, 5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응당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이 전세 사기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이 사기사건들을 다 조사했어야 되거든요. 늦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조사 한 게 있잖아요. 그 한 게 없는데 누굽니까? 검찰이거든요. 합수색 다 들어갑니다.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금융위 이런 데가 합동수사본부 구성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적 수사에 올인하느라고 인력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수사인력 못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오로지 정적 수사하는 데만 다 쓰고 지금 그 수사인력이 정말 민생사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업가 행세하면서 돈 쓰는 문제. 저거 빨리 수행보전해가지고 나중에 피해자들한테 일정 부분이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라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경찰, 국토부, 금융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수정 원장님 짧게. 우리가 다들 전세에서 살아보셨잖아요. 전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면 과거에 2, 3년 전에 전세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김관욱 소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수수자를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전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까지 올라가는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2 플러스 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하면서 사실은 전세 난민이 줄어들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세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에 들어갔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즉흥적인 문제보다는 현재 이 문제가 차적인 자기 권한 행사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최문순 지사 이름이 실명히 거론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안 자체가, 전세 사기 자체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같이 보고 좀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정치인들 압력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특별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보는 또 무슨 얘기인 건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어떻게 장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범망을 피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합리적 문제의 의심이 없는 겁니다.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정황을 있었다는 게 누가 제기하고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보를 했고요. 제보를 했고, 그 정황을 제보한 상황을 갖다가 저 역시도 직접 들은 바도 있고, 그 정황을 목격한 바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죠? 건축왕이라는 남 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원희룡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가해자 사기꾼 남 모 씨가 인천에서 하다가 강원도 다른 지역,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지역이 강원도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인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뭔가 도와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범건 의원님 이게 이 전세 사기권의 정치권까지 만약에 같이 연루가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이 2,700채 주택을 갖고 중개사랑 같이 일당들이 사기를 쳐서 지금 고소장마 940사건의 피해액이 700억 원이 넘어섰는데 이런 사람이 저명인 행세를 하고 합법적인 사업과 외향을 띄면서 최문순 지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중간에 연결 다리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인천 지역에 있는 유력 정치인이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을 창타하기 위해서 아까 김혜정 의원 상탄 것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신문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주는 상을 국회의원들은 상준이 다 받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문제가 본질과 조금 벗어나는 정치권 수사를 이야기하냐고 그러는데 아까 정적 수사 때문에 전세 사기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 이 부분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뒷배, 정치적인 뒷배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왜 타격이 되느냐 지금 이미 돈 봉투 사건으로 한 최대 20여 명의 의원들이 연루가 돼 있고 그 이외에도 정치 자금법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다음 달부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위장, 위례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이 문제로 지금 다음 달부터는 거의 매주 법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집어삼키는 상황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걸 검찰이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 단체 범죄 조직 혐의를 적용해서 강력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세력이 누구인지 발본 세곤에서 처벌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배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당연하죠. 만약에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철규 의원처럼 책임 있는 의원 아닙니까, 여당이? 그런데 그런 분이라면 저렇게 카더라 의혹을 제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정부가 움직여서 수사가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로 마련한 돈으로 또 다른 일을 벌여서 뭔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재 의원 상, 그런 상 같은 거 리더상 같은 거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기꾼들이 여야를 가립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정치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든 손을 뻗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에 그 대회장의 신분으로 김혜재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강기훈 의원한테도 똑같이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박본건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부당한 압력이나 그다음에 특혜 같은 것들에 정치인들이 관여되거나 아니면 고위관료들이 관여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발본세건 해야죠. 배우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발본세건 해야 된다는 데는 지금 이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움직여야 될 수사기관의 몫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정부도 빨리 좀 대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ans nonprofit 딸기위원회